뭐 지금 화면에 문제같은거 없죠? 뭐 저번처럼 그 그래픽이 깨진다거나 아 세트로 받았다구요? 그 바이너리 랜드인가? 그것도 재밌었는데 그것도 없고 아 문제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방지에 제대로 바꿨고 화면에 문제없다 그러고 목소리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녹화 프로그램 켰고 오케이 준비 끝 자 그럼 음 7월 15일 금요일 저녁에 아주 즐거운 제 월급날 금요일 저녁에 어 워킹데드2 방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구요 어 워킹데드 시즌2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 에피소드3까지 끝났었는데 3에 이어서 에피소드4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하기 어 페어속에서 라는 챕터였는데 요 아이가 클레멘타인 맞죠 근데 딴사람처럼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피를 바르고 있는걸 볼 때 뭔가 주변사람이 누군가 또 죽는거 같은데 일단 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될지 그리고 사라는 제대로 도망을 갔을란지 그러고 보니까 방금 레베카를 보면서 떠오른건데 크리스타의 뱃속에도 아이가 있었는데 크리스타는 대체 어디로 간거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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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쁜새끼 진짜 아 저놈 때문에 켄니가 눈을 잃었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켄니가 켄니는 그냥 워킹데드 워킹데드 시리즈에서 계속 뭔가를 잃는거 같아요 보면은 가족도 잃고 눈도 잃고 두번째 부인도 잃고 다 잃어 다 해탈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사라가 도망을 갔었고 그리고 여기서 아우 징그러 아우 징그러 여기서 우리 클레멘타인의 선택은 손목을 자른다 였었죠 델테일 게임즈 제공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 협력 스카이바운드 더 워킹데드 에피소드 4 가봅시다 어우 씨 헐 헐 이러지로 가 헐 살린게 아니었어? 어? 어? 추가로 물리진 않은거 같은데 그래도? 물린건가? 어어 어어 침묵하자 와 켄이 너무 몰싱해 이거를 아마 클레멘타인은 이해를 하겠죠? 아 고를게 없어 켄이의 그 입장을 생각하면은 고를게 없어 헐 어 이럴수가 어 이럴수가 실수였어? 아니 난 내가 잘한줄 알았는데 어어어 어 어 팔 어 부담 어디지? 어 아래아래 어어 아 늦었다 아 아 이럴수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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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손이 안풀려서 아 그나저나 아 나는 켄이를 위해서 그런건데 켄이가 그걸 싫어할줄 몰랐네 여기서 일단 팔 자르고 그 다음에 아래로 숙이고 그 다음 그 다음 어 루크가 사라를 쫓아갔구요 사라 진짜 암덩어리 켄이가 없어 켄이를 살려야돼 어 옆으로 옆으로 오른쪽 오른쪽 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 여기여기 아 늦었다 아하 어 뭐야 안 늦었나? 어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이이이이이이 어 제때 잘 맞췄나보네 왜왜왜 아 좀 약해서 그런가? 물어보니까 발랐는데도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걸 보니까 좀 덜 발라서 그런가? 왜지? 어 조용히하기 아 켄이를 부를걸 그랬나? 아 켄이의 여친은 바로 나야? 어 레베카 어 계속 가야만 하지 당연히 아 그나저나 켄이의 미움을 산게 정말 마음에 걸린다 아 다 절로 계속 가는구나 갑자기 왜? 어 괜찮아질거에요 아니 클레멘타이를 그렇게 싫어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테두로 바꿨어 역시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은 누구든 의지하게 돼있어요 나이스 키떡님 어서세요 틈새? 돌파구를 찾으세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오 오 점점 시야가 흐려지네 저쪽으로 가야겠다 빨리 안고르면 안되네 왜왜왜왜 돌아가라고? 어우 오 제인도 살아있었구나 클레멘타이는 이걸 이미 리랑 겪어봤기 때문에 다 알지 흩어져서 가자고 흩어져서 가자고 좋아요 흩어지죠 근데 흩어지면 왠지 레베카 뭔가 일버릴거 같은데 아 레베카가 좀 불안한데 이거 레이저님 어서세요 아 레베카를 따로 행동하게 내둬도 될까? 네 어서세요 아 저 사람도 못버리는 타입인가 보구나 야 근데 용케도 총을 안맞는다 어 뭘해야될지 알려주세요 저거? 뭐뭐뭐 뭔데 유인을 할라그러나? 약간 제인은 그 원의 몰리 비슷한 그런 느낌이다 조금 여전사 같은 느낌? 여기서 마른 워커한테 도끼 이걸 잡아서 어떻게 할라그러는거지 근데? 아우 헐 와 대박 저론방법이 있구나 이빨 부분을 다 날려버렸어요 비춰지지 마세요 오 생각해보니까 저론방법이 있구나 이빨 부분이랑 이부분이랑 그 다음에 손톱을 다 잘라버리면은 그 해를 못입히겠네 어 뭐가 막 넘어져 어 어우 이렇게 냄새를 풀풀 풍기게끔 해가지고 그걸 방패 삼아서 어 뚫었네요 신기한 방법이야 오 에피소드 4 페어 속에서 페어? 또 어딘가 가게 되는데 거기서 고립되나보구나 딱 상황을 보니까 아무튼 요렇게 3명이 이제 일행이 됐네요 그래도 약간 여전사 같은 그런 타입이 있어서 다행이다 근데 임산부가 있으니까 그냥 한 명인 셈이네 1.5인분 그리고 0.5인분 어 괜찮으세요? 잇몸으로 물.. 문다고요? 그게 될까요? 사르비아님 어서오세요 사르비아님 어서오세요 루크는 아무래도 약간 좀 어.. 클레멘타인을 지켜주는 역할일 것 같으니까 살아있을 것 같고 루크랑 사라는 살아있을 것 같다 나머진 모르겠는데 걱정이 많구만 우리가 서로 뒤를 봐주면 되잖아요 우리 다 정신이나 아.. 그래도.. 아.. 이 사람 때문에 그.. 이동속도가 많이 딸리는구나 지금 아 진짜 그나저나 이거 볼 때마다 크리스탈..은 어떻게 됐지? 어떤 배움의 말은 없을까? 대박üll 뭐였어? zkont어요? 물론 우리가 모두 다 꾸준히 사용했고 뭔가 더 천천해야되고 어, 계획 좋은 것 같은데? 계획은 성공했어요. 어, 되게 덤덤해졌어, 애가. 그, 말투라고 해야 되나? 목소리? 아, 근데 사리타 죽은 건 좀 글타. 아, 어차피 켄이한테 미움을 살 거였더라면은 머리를 찍을 걸 그랬어. 손목 말고. 헐, 설마 여기서? 토마스님 어서세요? 어딜 가나 항상 이렇게 뭔가 전진을 약간 좀 더디게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죠. 음, 켄이를 옹호하자. 아, 맞어. 북쪽에서 만나기로 했었지. 음. 지금 행선지가 북쪽이구나, 그러면. 왜, 왜 클램이야, 근데. 당신이면 몰라도. 아니, 왜 클레멘타인이 지켜야 되는 거지? 어. 헐, 말투보소. 역시 레베카는 역시 맘에 안 들어. 이런 상황이면은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자신이 걸림돌이라는 걸 깨닫고 음, 좀 어, 최대한 말투를 그래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어서오세요. 흫, 죄인이요? 어, 여기 둘 있네. 근데 켄이가 없어. 이럴 수가. 켄이가 없어. 어, 있다 있다 있다. 켄이 아저씨는 어때요? 괜찮을까? 네, 어제에 이어서 해요. 어, 두번째 부인을 잃었어. 눈도 잃고 와, 진짜 씨 워킹데드 사상 제일 불쌍한 캐릭터인 것 같아, 켄이는. 켄이 부인은 죽었어요. 제가 얘기해볼게요. 아, 켄이가 진짜 워킹데드에서 진짜 제일 불쌍해. 아들 잃고 아내 잃고 두번째 아내 잃고 눈 잃고 헐, 눈매 보소. 예전의 눈으로 돌아왔어. 켄이가 각성했어. 아저씨가 걱정돼요. 어, 왜 클레멘타인 탓이래, 근데? 어... 이럴수가 이럴수가 이렇게 심한 말을 여기서 클레멘타인은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멘트가 뜨면 딱인데 전 도우렸어요. 어... 돌다 불쌍해 돌다. 한국 근현대사님 어서오세요. 아... 이럴수가. 아... 아직 사라랑 루크가 안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음... 켄이 아저씨가 저한테 많이 화가 났어요. 클램... 너는 그냥 걷는 것 같지 않아. 그 사람은 도착하자. 최선은 도착하자. 그래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지 않아. 음식, 물, 물...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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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는 찾아야 돼. 사람 몰라도... 사람 버려도... 루크는 찾아야 돼. 음... 클램... 오... 제일 맘에 드는 사람이랑 가네. 그래도... 제일 잘 싸우고 듬직한 사람이랑.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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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무슨 일이 잘못되어. 당신이 자신의 몸을 지킬 만한 거라. 고마워. 고마워.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고마워. 고마워. 클램. 근데 이 제이는... 약간 좀 복장도 그렇고... 마치 그... 진격의 거인 같은 데서 나올 법한... 막 그런 여전사 캐릭터 같은? 그런 외향과 느낌이다. 딱... 상태가... 음... 성격도 그렇고. 어?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예전 그룹? 아... 루크랑 살아. 음... 언니 말이 맞을지도... 맞을지도 몰라요. 음... 그래. 클레멘타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다들 높구만. 으음... 으음... 맙도 GOOD. please... service. 설마... 여기서 이대로 도망갈지 아니면은... 그룹을... 으음... 버릴 순 없어요. 아이씨. 이렇게 잘 할予요. 우리 다른 나를 помог돼요. 내가 그거가 없어도... Boeing 2이 없어서. 수플리워. 카치이 도망갈지 않으면은... 아이씨가 얼마나 도망갈지. horas. 우리는 뭐 뒤에 건가? 아이씨가 뭔가 가끔? 스읍. 또 인간은 이겨내 털네가. 이겨낼 수 있어. 깨진 유리창님 어서오세요 여태까지 항상 혼자였던거에요 요런식으로 오히려 물어보자 아 네 복귀했어요 얼마전에 오 왠지 이 차는 움직일거 같은데 제이미 어 여동생이 입던 옷인가 보구나 죽은 여동생 어 여기서 제인이랑은 좀 친해지는게 좋을거 같은데 내 생각엔 상황이 이러니까 뭐 어쩔수 없지 이 캐릭터 제인이란 캐릭터도 사실 마음은 따뜻한? 뭐 그런사람인가 보구나 공심님 어서오세요 어 재밌었겠다 어 뭐지 왜왜 어 찾았나보다 뭐야? 어 뭐야 별거 아니었잖아 없으면 어떡할라고 어우 확인사살 쩌네 어 왜 이 사람들이 좋은 물건이 있는데요 그러게 나도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 변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라서 상태가 음 오 머리 좋은데? 어 의외로 약간 똑똑한 타입인가보네요 어 어우 어우 눈 네 아 자기편을 다 죽인 애들이랑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아 근데 제인은 제인은 딱히 그 그 마켓인가? 버려진 마켓 거기 있던 사람들이랑 편이라기보다는 거기서 같이 노역하던 약간 좀 얘네랑 같은 입장이었잖아요 그래도 거기다가 그 그 이름이 생각 안나는데 그 세글자였는데? 어 총알? 아무튼 그 녀석한테도 원한이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 오 신분증 어 여기 솔직히 말하는게 낫겠지 운전면허증 음 그렇긴해도 제인은 처음부터 그 어 그니까 여기를 빠져나갈 계획을 세울 때부터 계속 같이 세우고 실행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라서 그 음 나름의 뭔가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 어 어 이전에 훨씬 나은 그룹이랑 있었어요 맞아 이전에는 리가 있었으니까 어 리가 최고야 아무튼 총알 두개를 얻었으니까 이걸 어디 좋은데 쓸 수 있겠네 어 부시돌에 불을 붙이는데도 쓸 수 있구나 저런걸? 하 하 하 아 맞어 트로이 이름이 생각 안났어요 트로이 네 그렇죠 제인은 트로이한테도 원한이 있었고 어우 어 어 굉장히 확실하네요 확인사다리 아하 리가 1편에서 죽는게 아니었음 그러게요 이렇게 딱 뒤집었는데 뒤집었는데 이게 만약에 그 루크의 워커버나 막 어 오 사라의 안경? 불러볼까? 세라 세라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부르면 뭔가 주변에 있을 것 같았어, 느낌이. 일단, 사라 목소리 말고 다른 목소리도 나왔었죠? 어, 상관없어요. 어, 빼내기 어렵다는 거지? 이거 뭐야? 아, 송곳! 야, 이거 리가 처음에 쓰던 무기 아니야. 황금비울림 어서오세요. 아하하, 사라를 찾게 되면 그렇게 하자구요? 어, 워컨가? 아니, 나는 일단 사라를 이렇게 찾은 이유가, 루크가 같이 있을까봐... 어, 일단 블러웅 본건데... 무슨 상황이지? 담벼락 주변에 있는 걸 처리하라고? 알았어, 좋아. 가자. 여기, 여기, 요거. 머리를, 오케이. 어, 머리를 찍어야지, 머리, 머리. 어, 턱 말고 머리. 어, 꽤 깊은가보네? 송곳이. 양계인 감림 어서오세요? 오우, 야. 어우! 전투 기술이 아주 뛰어나네. 네, 약간 여전사 타입이죠? 어, 아, 내가 또 직접 봐야돼? 뭐지? 아... 요 안에서 농성하고 있구나. 사라랑 루크가 딱 보니까. 어, 좀 작업을 해야겠어. 그리고, 요 안에 아마 있겠지. 창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음... 암튼 녀석들을 흩어지게 한다. 어, 트럭. 이 들리는 목소리가... 루크의 목소린가? 어, 헐. 이럴수가. 헐. 일단 여기로 몰리긴 한다. 문에서 떨어져서. 어우. 진실님 어서오세요. 진실님 어서오세요. 아, 저 이렇게? 어우. 야, 방금 배운 기술을 바로 써먹네? 야, 응용력이 좋은데? 클레멘타인은 진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구만. 어, 뭔가에 미쳐서 난리라. 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가 보구나. 그러면... 소음을 만든다라. 어...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이럴 땐 자동차 경적 소리가 딱 좋지 않을까? 자, 과연 클레멘타인은 어떤 방법을... 어, TV. 어... 아니구나. 바리게이트를 뭐 때려서 소리를 낸다. 뭐 그런 생각인가? 트럭 내부 여기가 좋겠... 어, 침대? 여기 뭐 있나? 음... 딱히 쓸만한 건 없어 보이고... 여기가 제일 좋겠지. 여기서... 어? 점화 스위치. 열쇠가 없고... 설마... 어휴... 어휴... 뒤로 눌렀다. 설마 이런데 어딘가 열쇠가 막 떨어져 있다던가... 뭐 그런 거 아니겠죠? 아무튼... 요거를... 야, 근데 이거는... 저기에 있는 좀비만이 아니고... 다른 어딘가에서도... 다 모이겠는데... 암튼 계속 울릴만한 뭔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뭐 여기다 뭔가 무거운 걸 댄다던가... 어... 밑에 좀비를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이게 정답이구나... 음... 죽은 워커... 요걸 끌어다가... 저 위에 올려놓는 거구나... 딱 보니까... 어... 워커를 경적 위에 올려놓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 같애... 저 문 앞에 있는 워커들도 아마... 나오겠지만... 근데...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워커들이 다 여기 몰릴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 사라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모두가 뭐 famille가 있는 shack... 그래서 assim,